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 강연을 맡게 된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송민근 강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고 영어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면 무려 10명 중 8명은 선생님 저 지금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연을 하고 있는 저는 특별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나와있는 제삼도 그렇게 특별하지마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제가 왜 이번 강연을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의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일상도 다른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충분히 특별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PPT를 함께 보실까요? 자, 손 위에 뭐가 들려있죠? 어, 네. 맞습니다. 평범한 카드키가 들려있죠.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네. 송민근이라고 제 이름 세 글자가 크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큰 문이 닫혀있죠. 제가 살아보면서 이렇게 굳게 닫힌 문들이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씩 제 앞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름이 적힌 이 카드로 열 수 있는 문들도 있었고, 아무리 카드를 갖다 대도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무엇일까요? 카드의 색깔? 디자인? 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만들었던 건 바로 이 카드 위에 적혀져 있는 제 이름 세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이름이 적힌 이 카드키로 제가 열어봤던 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은 저희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벌써 7년 전 일이네요. 그 당시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화하고 함께 놀고 웃고 떠드는 것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1학년 때는 별 생각 없이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를 적당히 하면서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학년에 올라와서 저희 학교에서 유명했던 팩트폭격기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그 팩트폭격기 담임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교무실 가는 게 정말 무서웠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송민근이 너는 1년 동안 뭘 했나?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손 나는 것이 두려웠던 저는 담임선생님께 선생님 저 1학년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틈틈이 하고 학생회도 하고 축제 기획단도 해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선생님이 제 생활기록을 찬찬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열심히 산 것 치고는 네 색깔이 너무 안 보이는데? 네가 가고 싶은 학과에 맞는 교과활동을 해야지 지금 네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건 대학이 안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학을 못 간다는 이야기보다 제 색깔이 없다는 그 말이 저를 정말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색깔을 찾아나가는 것보다 제 색깔을 직접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처음 한 일은 여러분들처럼 진로 강연도 들어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강연들을 듣다 보니 그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를 했다거나 자퇴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웠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생이 이렇게 큰 꿈을 꾸고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큰 용기와 주변 여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연에 꿈, 희망,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하면 조금은 특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양식은 대입자소서 공통양식입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에 대해서 쓰라고 적혀있네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저는 이 문항에 바로 개근상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평범하고 어? 당연히 받는 상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개근상을 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개근상을 따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소서에 풀어 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쓴 자소서는 서류 통과가 되었고 많은 면접관님들이 정말 이 개근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학생은 많은 활동 중에 왜 하필 개근상을 자소서에 썼나요?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개근은 내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했던 특별한 활동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법한 이런 평범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특별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세 번째 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인 면접을 볼 때 있었던 경험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삼행시 짓기 놀이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삼행시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왜 진로 강연에서 하느냐? 제가 한국외국어 대학교 서류를 막각해서 면접을 볼 때 이 삼행시 내기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당시 면접을 볼 때 교과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가지 만족스럽게 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입학사정관님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 이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외대로 타행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계시던 교수님과 입학사정관님들께서 놀라면서 어 그래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운을 띄워주셨습니다. 한! 한 고3에게 꿈이 있습니다. 면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 국가대표급 공학도가 되고 싶은 큰 꿈이 있습니다. 왜? 왜 했지? 생각이 들었지만 외대에서 그 큰 꿈 꼭 이뤄보고 싶습니다. 대대창원중앙고등학교 송민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멋있게 마무리를 하고 면접장을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야자시간에 했던 평범한 놀이가 면접장에서는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무기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의 이야기는 대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때 생명과학 과목을 정말 좋아했던 저는 생명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는데 정말 수십 개의 영어로 된 미생물의 단어를 외우고 단백질의 그림을 그리면서 와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른 분야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하면 계속 이 공부를 잡고 있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대 내에서 다른 학과 다른 수업을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제 마음을 사로잡은 강의는 바로 신재생에너지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하고 싶은 분야의 정가를 하여 현재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평범할 수도 있던 대학생활을 저는 많은 분야를 접해보면서 조금은 특별한 대학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제 일상도 여러분들과 많이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삶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아닌 자신만의 저만의 특별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절대로 평범하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나대로 색깔이 없으면 색깔이 없는 대로 그 자체가 저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신만의 특별함을 찾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경험해보고 직접 해봐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냥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상도 조금은 특별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특별함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숙출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함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만의 열쇠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강은자 송민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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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